전남 순천시가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. 자세한 소식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. 순천시가 교육부주간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최종 선정되면서 3년 동안 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이 지역 장애인들이 평생학습권을 보장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. 순천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언제든 누구든 행복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순천이라는 비전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순천시에서 힘써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곳곳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. 순천시는 이를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환경조성과 평생학습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순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와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. 순천시는 평생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평생학습권을 보장받고 순천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평생학습도시 순천을 만들 계획입니다. 포켓티비 뉴스 이형춘입니다.